저의 여유입니다. 남편이... 오 소속 연구선 형, 왔어요? 와! 여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완전 시베리아다, 시베리아. 아뇨, 이러면 건조해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여기도 너무 더운데? 엑스동생 옹동생 형이 거하게 쏠테니깐 메뉴 한번 골라봐 저는 쿨빙수 먹을게요 야 거하게 쏜다고 더 골라 그러면 오죽겠네 너 근데 피부 완전 촉촉하다 물광이 아주 깃깔 나는데 너 수분크림은 따로 안 써? 수분은 겨울에만 하면 돼 놔봐 촉촉하잖아 어 근데 나 좀 땡기는 거 같은데? 땡겨? 땡기면 안 되는데 내가 땡길 리가 없는데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아 이 정도예요? 나 추워 아 근데 너무 덥네 진짜 아 하나님 뭐 에어컨이 킨 거야 만 거야 이거 저기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켜주세요 와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피부에 무서운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봐봐 내가 얘기했지 제대로 안 챙기니까 피부장벽 그냥 완전히 무너졌잖아 너넨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너넨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에어컨 바람 쐬다 보면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이 그냥 쫙쫙 땡기지 않냐 너넨 이미 다 무너진 거야 추울수록 수분을 쫙쫙 빨아먹고 있다고 뭐라는 거야? 몰라? 어? 어? 산뜻하게 바른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발라 이거 캡슐 봐라 끝장 나는 거야 속에서 다 채워서 촉촉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젤 크림이지만 크림의 장점을 가진 프리메라 수딩 젤 크림 얘 하나면 올여름 끝장난다 저희 안 사요 우리가 힐링을 하게 해준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 한 번만 딱 기회를 줘봐봐 으악 짜자졌다 하하하하하하 우와 아 챙겨가 빨리 더 챙겨 더 챙겨 손 돌리지마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넣어봐 넣어둬 서비스? 미안한데 서비스는 없어 여름철 속보습을 싹 채워주는 크림의 능력이 젤 안에 썹 프리메라 워터리 수딩 젤 크림 프리메라 프리메라 빨리 살아 내가 뭐라 그랬냐 옹아 이게 뽀데고 이게 쿨이다 디스 이스 뽀데 제발 그리고 뱉 요룰